또 한 손으로 먹기 좋게 나 하나만 먹을 거야 나 이제 변화기가 있어 너희도 숟가락 쓰라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했다 내가 지금 예민하니까 흔들지 마 소시지 호모님 어 왔어? 한식 전문까지 배워 가지고 가자 짠 듯 야 야 하하하하하 이게 뭐 하지는 거야? 빠유 챙피해 난 내 손주랑 그러지 마! 가자 가자 회식 오 마이 갓 맨날 가까이 식구들만 회식하고 한 잔 며칠 어두웠는데 회식을 하게 돼가지고 나도 너무 즐겁고 피서팀 파이팅! 파이팅! 힘차게 나가자는 뜻에서 사실 나가자!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오늘밤은 피서팀 파이팅!